패들보드를 패들보드 서핑을 하고 지금 해변을 따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. 크로스윈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천천히 더워도 잘 나가네요. 해변 산책 나온 사람도 있고, 정자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, 저 앞에 로컬 서퍼인데 파도 있는 데서부터 한 200미터를 패들링해서 옵니다. 롱보드를 잘 타고 있는데 웃네. 어제 산책했던 산책길이네요. 구름이 싹 지나가고 제비갈매기가 들어오고 있네요. 두 마리의 제비갈매기가 평화롭게 날고 있습니다. 로컬 서퍼는 패들링해서 열심히 들어오네. 잘 들어온다. 요정도 촬영을 하고 마무리. 고맙습니다. 요정도 도움본고 있습니다.